응. 아우 씨 진짜 때렸어 씨. 안녕하세요. 몸치 타치 연구소장 와이진입니다. 쉽고 빠르게 다운 리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 1분만 투자하세요. 여러분도 제 와이프처럼 다운 리듬 잘할 수 있습니다.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할게요. 이것만 기억해. 명치를 누가 때린다고 생각해. 펀치 띠. 펀치 띠. 그럼 옆모습이 어떻게 알파벳 C. 이것만 기억해. 음 음악에 맞춰서 다운 리듬을 한번 해볼게요. 다운 리듬은 가슴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원이야. 기억해. 원 투 쓰리 포 펀치. 펀치. 다운.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브 앤 식 앤 세븐 앤 에잇 앤. 원 투 쓰리 손은 가볍게 그냥 풀어놔도 되고 또는 당겨도 되고 가볍게. 이것만 기억해. 멈추 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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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모습은 어떻게 알파벳 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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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국민이 춤을 쉽고 빠르게 배우는 그날까지. 몸치 탈출 연구소는 계속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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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